첫 민선 상주시 체육회장 선거가 24일 치러집니다. 두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, 두 후보 모두 내년에 치러지는 상주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의 뜻을 비치면서 지역사회에선 체육회장직을 출마의 디딤돌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첫 민선 상주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두 명. 김성한, 황영연 두 후보의 양자대결로 확정됐습니다.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내년에 있을 상주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만약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한 사람이 상주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직 겸직 금지에 따라 체육회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. 5개월도 안 돼 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말인데,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. 지역 체육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. 당선됐는데 시장이 됐다. 체육회장 다시 재선해야 돼요. 그러면 그 꼴이 되겠습니까?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? 또 그때 돼서 또 두 명, 세 명 나와서 또 경쟁이 된다면 그런 꼴이 말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체육계의 정치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민선 체육회장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이러한 논란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선거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. 한편 민선 첫 상주시 체육회장은 111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되는데 투표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됩니다. HCN 뉴스 김돈입니다.